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. 먼저 슈퍼윙즈 가자 슈퍼윙즈 가자 오케이 너로 하는거야 너로 달릴거야 가자 그래 it's fly time 그래 가는거야 우리 fly 하자 잘 할 수 있지? 그래 우리 잘 할 수 있어 가자 잘 달려봐 점프 때려 그렇지 엄청 잘 달리네 우리 슈퍼윙즈 그렇지 비행기로 변신 이거 슈퍼윙즈 변신 로봇이야 변신 로봇 예 패키지 딜리버리 소포 갖고 왔어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날라왔단 말이야 가자 가자 열심히 달리는거야 좋아 야 너 배영도 하네 야 너 되게 귀엽다 비행기 그래 잘 날라 점프 재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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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끝까지 달려 열심히 달리자 죽으면 안돼 나이스 고마워 나보고 잘한대 나이스 무브래 나이스 무브래 좋아 점프 점프 왼쪽 많이 달리겠어 나이스 무브 고마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딜리버리 아닌가 아직 다 오지 못했어 저 안으로 들어가자 이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을까 뭐 이게 새로운 맵이다 거의 다 왔어 어 아이고 죽었다 죽었다 한 번 더 이번엔 이번엔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거의 다 왔어 죽으면 안돼 점프 밑으로 오케이 거의 딜리버리 다 왔어 오케이 딜리버리 다 왔어 오케이 딜리버리 다 왔어 아이고 죽었다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번엔 솔로 레벨링 오케이 스킨 요번에 스킨을 바꿀게요 스킨 뭐 얻은거 없다 이게 다이아몬드가 충분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거 좋아 나 이런걸 해야지 나한테는 스페셜도 있지 롱 이 스페셜로 해야겠다 이거 그런데 무기 바꿔야지 무기 좋은 걸로 골라야겠다 스페셜로 해야지 스페셜 무기 스페셜 무기 스페셜 무기 한 개 밖에 없네 좋아 토르 무기 토르 망치로 하자 가는 거야 레벨업 할까 여기 다이아몬드 많은데 계속 레벨업 해 오케이 가자 얘들 막 패야돼 이렇게 그래야지 레벨이 올라가 여기 사람이 더 많네 오케이 왔다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좋아 576레벨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텐데 끝까지 가자 오케이 600 넘었어 오케이 죽어라 이 괴물아 죽어라 오케이 이제 뭐 지울 수 있어 저거 이제 요거 두개만 지으면 완벽해 네 완성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이제 아직 오케이 요거 완성했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돈이야 좀 모질라 동전이 아직 모질라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하자 다섯 배 놔라 오케이 아 세 배 괜찮아 오 이거 뭐지 가자 우선은 오케이 열쇠도 있어 오케이 레벨이 낮은 애들만 죽일 수 있어요 오케이 죽어라 얘네들 레벨 나보다 다 낮아 오 오케이 나는 레벨 900 918이야 오 장난 아니다 이거 잘하면 천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처음 처음 아 천 못 넘었어 천 거의 넘었는데 괜찮아 964도 높아 오케이 돈이 아직도 무속한 것 같아 965 4천 4845 코인 필요해 나중에 무속해 나 좀 무속해 큰일났다 다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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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오케이 다섯 배 다이몬드 다섯 배 다이몬드 다섯 배 얻었어 이게 뭐지 한 번만 더 하자 이게 마지막 판 오예 오 오 오 오 이게 뭐야 광선검이야 아 진짜 괜찮아 오 장난 아니다 완전 센데 오케이 오 다이몬드 되게 많아 다이몬드 다 모아야지 다 모아야지 다이몬드 그래도 레벨이 좀 452인게 좀 아깝다 얘네들 나보다 레벨 높나? 아 레벨이 낮아 한 번만 아 아깝다 한 번만 더 오케이 어 이거 재밌어요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오케이 아 아 아까 광선검 그거 간직할걸 오 죽어라 이쪽으로 가면은 레벨 250까지 250 올릴 수 있어요 오케이 우선 사람 죽이는게 얘네부터 없애는게 레벨 올리기 오케이 레벨 올리기 좋아요 다이아몬드보다는 레벨 올리는게 더 중요한거 같아 오케이 아직도 돈이 부족한거 같아 다음에 다음에 완성해야 되겠다 여기는 탐 히어로 해볼께요 다른걸 이번에 누구로 하지 톰으로 하자 톰으로 해야지 이거 좋아 나 이거 이거? 이걸 해보자 와 완전 멋있어 톰 완전 맛있어 이거 열어보자 근데 이게 없다 이거 열어보자 이거 열어보자 뭐였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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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열어? 아 이거 나중에 열걸 가자 출발 오케이 얼음동산이야 얼음동산이야 오케이 얼음동산이야 얼음동산이야 오 톰 엄청 멋있어 와 진짜 우주인 같아 뭐여 뭐야 저 금방 죽었어 아 진짜 다시 아 나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어 펜 좀만 있어 내가 구해줄게 좀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펜 히히 어파크 나 잘했지 펜 그래 가자 너 이 녀석 너구리들 다 없애줄거야 오케이 방패 방패 먹으면 어휴 없어져요 바로 오예 동전 많이 먹고 오 오 오 와 개포스 아마 바주카 바주카포스 아마 오케이 어휴 이 얼음동산은 너무 추워 딴 데로 가야지 여긴 어디야 여기 좀 따뜻하네 오케이 슈퍼 파워 톰 다 죽어라 다 없애줄거야 니네들 코코라 던진다 괜찮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 오케이 오 장애물 있어 오케이 장애물 한방이 없앴어 좋아 니네 별거 아니야 다 와봐 니네 별거 아니야 없애줄게 내가 받아라 받아라 오케이 이거 이거 먹는게 더 중요한거 같아 오 받아라 짜식들아 우후 받지 우후 완전 완전히 이것만 생각하면 이길거 같아 오 물에 빠질뻔했어 가더라고 가더라 오 발사기 봤어? 와 장난 아니다 퍼 mogelijk 토마 발차기에 진짜 귀엽다 이거 안타 얼음동산으로 다시 어 너무 추운데? 아 진짜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오니까 너무 추워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여기까지 이번엔 니끼하고 빌라드로 해볼게용 이렇게 빌라드로 하자 니끼로 하자 니끼 가자 넌 내 캔디 넌 내 캔디 내놔 이 자식아 왜 내 캔디 내꺼 가져가 어 진짜 넌 뛰는 수 있지만 숨을 수는 없지 롱 내 캔디 내놔 이 자식아 야 니 캔디 내 캔디가 어딨어 같이 먹는거지 너 저번에 니가 내 캔디 먹었잖아 이번에는 내 복수다 인마 복수의 복수의 시간이다 나 잡아봐라 너는 나 못 잡을 걸 뭔지 알아? 왜냐면은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뛰거든 오우우우우우우우 tae 자深ratos 자 센다를 하는게 좋음 한가요 만 moving 오 Haaan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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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avanz 대한 자세 오케 진공청소기 까지 아니좋은데? 어? 뭐야? 나 왜 숨어있지? 어우 이거 이거 뭐야? 방금 막 기차 속으로 들어갔어 오! 봐봐! 뭐여? 기차 속으로 들어갔어 봐봐 아닌가? 다시 이봐 기차 속으로 들어갔어 이게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어? 이거 뭔 소리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스케이트포드 타기 이봐 기차 속으로 막 들어가 오 대박이다 우와 오! 장난 아니다 오케이 코인 두배로 줘 와 장난 아니다 코인 두배로 줘 오 나 되게 잘한다 이거 오! 오 일로 올라왔어 호흡 오케이 위로만 계속하면 이길 수 있겠다 어! 없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밖에 없네 길이 괜찮아 밤새도록 할 수 있겠다 오우! 오예! 진공청소기 오! 야 왜 뒤에 잘 뛴다 오케 오오 오 풍선 오예!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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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날고 있어 지금 오! 오예 짧아 아이고 죽었다 오케이 이번엔 톰 골드로 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럼 영생제작하는데 힘이 돼요 오케이 이번엔 톰 톰 이걸로 카우보이 톰 해보자 카우보이 톰 카우 우리 다른 멤버로 가자 이거 해보자 이거 오예! 초스피드 방금 초스피드 아이템 썼어 이리 올라와 다 없애줄게 야 받아라 흐흐 니네 별거 아니야 나 카우보이 톰이 너희들 다 잡아주겠어 내 밧줄로 내가 밧줄을 던지면 니네는 밧줄에 감겨오겠지? 오케 어 너구리 왕이냐 니가? 이리와 별거 아니야 이거 니가 흘리는 폭탄을 발로 차면 되지롱 오케 오케 거의 다 왔어 어? 뭐야 어? 어 방금 무슨 뭐 나 거의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오 에너지 달았어 오케 나도 날라가야죠 오 나는 나무통 타고 날라간다 닫아라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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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과다라 임마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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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구 내가 부딪쳤어 잘못다 죽을 뻔했어 이거나 먹어라 임마 흐흐흐 흐흐흐 오 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케 맵 산으로 간다 산 오케 산으로 가자 오 나 이 맵 좋아 이 맵은 외길이라서 옆으로 안 가도 돼 점프만 잘하면 돼요 오케 받아라 오 저 맵 금방 끝났어 점프만 잘 뛰면 돼 오케 금고다 금고 금고 아 금고 꽉 찼어 한번 열어야 되는데 열어줘야 돼 금고 한번 열어줘야 돼 그래야지 금고 한번 열어줘야 돼 이거 죽으면 한번 열어야겠다 한번 그래야지 새로운 금고를 얻을 수 있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부딪칠랑 말랑 할때 딱 피하기 어우 아유 부딪쳤어 빨치타다가 부딪쳤어 오케 금고 열어자 오케 80만 금고 열어자 금고 아아 이거 있어야 돼 그래 못 연다 오케 다음에 이번에는 머슬러쉬 해볼게요 오케 아 근육이 별로 없네 가보자고 그렇지 오 막 커진다 흑 그러게 잘하고 있어 막 근육도 막 커져 오케 이게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돼 단백질 단백질 파우더 많이 먹어야 돼 그렇지 두배 세배 흐흐흐흐 춤춘다 오케 다음 오 얘네봐 오케 얘로 바꿨어 플래시맨 닮았어 완전히 오케 문 열고 들어가 다 먹어줘야 돼 돈도 막고 너 일로와있네 오케 흐흐흐흐 엄청 커 오 외계인이다 일로와 오케 내가 이겼어 하히 외계인 별거 아니네 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 레벨 업 오케 비켜 비켜 여기 별거 아니야 오오 이 단백질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먹어줘야 돼 오오예 필살기다 장난아니다 오 엄청 많이 부셨어 오 아이언맨이야 오예 아이언맨 오케이 뛰는것 봐 뒤굽기에 뛴다 엉덩이 실렁실렁거리면서 뛰어 오케이 돈 많이 먹어줬어 다 죽었어 받아라 오예 돈 엄청 많아 할머니랑 팔찌를 매 오 할머니 엄청 친해 오 내가 이겼어 이겼다 이 게임은 여기까지 이번엔 머니러쉬 오케이 코인이 제일 좋아 가자 안돼 마이너스 되면 안돼 아 잘못 선택했다 아 이거 머리를 빨리 굴려야 되는데 머리가 잘 안돌아가네 이렇게 55 아이고 아직 기록을 못 깼어요 그래서 다섯배로 먹어야지 다섯배 그렇지 다섯배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돈 오 열쇠까지 얻었어 좋아 열쇠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내리막길 오 아이고 돈 잃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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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다 잃었어 아 진짜 아 안타깝다 오케이 그래도 이거 돈 얘네 모으고 있어 오 돈 잘 보고 있네 핫도그집 과일집 도넛 오케이 돈 잘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커피집 오케이 돈 아주 잘 보고 있군 이거 세우자 아 돈 한참 모으질라네 이거 피자 가게는 어 피자 가게 왜 이렇게 비싸 오케이 어 새로운 스킨이다 이거 이거 얻어야지 오케이 이거 톱니바퀴 얻었어 톱니바퀴로 하자 오케이 4배 4배도 잘한거야 오 보너스 레벨 시작 오케이 보너스 레벨 오해놨 오 지폐 보면 너무 좋아 오 기분 좋아 지폐 볼 때 오케 오 잘 선택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케 나누기 확실하게 나누기가 더 작지 물음표로 가자 아 아 진짜 물음표 가자 물음표 어 장난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20달러 30달러 거의 다 50달러 오케 거의 100달러 오예 거의 다 왔어 돈 많다 어 최고 기록은 아직 아니야 5배 그렇지 오케 톱니바퀴 아까 얻은 톱니바퀴로 하자 곱하기 5배 오케 50달러 50센트 아 55센트가 더 크지 그 다음에 2배 오예 우리 돈 엄청 많이 얻었다 10달러 아 이거 웬일이야 큰일다 아 아 돈 다 잃었어 이렇게 2배 40센트 오케 거의 50불 오예 하하하 아 이거 머리 빨리빨리 써야겠구나 이거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아 기록은 못 써 괜찮아 다섯 배 됐어 오케 마지막판 이번엔 동전으로 하자 마지막판 동전이 좋아 나는 오케 1.4달러가 적지 어 아 두배 그 다음에 두배 나누기 3 안돼 아 아 걸렸나 4불 2불 와 오케 걸렸어 오예 2배 오케 168달러 오케 돈 엄청 많이 모았어 엄청 많이 모았어 와 좋아 잘하면은 잘하면 저 마무리 할 수 있겠다 이거 돈 돈 좀 모으자 오 5만달러 모았어 5만달러 장난 아니다 우와 근데 아직도 부족해 15만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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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돼 그래도 거의 이게 어디야 이쪽으로 레벨 가야돼 좋아 좋아 헉 오케이 요기 다음에 다음에 이제 얼락하자 이번에는 마피아 스나이퍼 해볼께요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오케 한방에 없앴어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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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리빌 오케 다 죽였어 경찰 죽여야지 경찰 헤드샷 아 안 맞았어 헤드샷이다 헤드샷 오케이 다 죽였어 오 얘 좋아 나 헤어스타일 좋아 오케이 새로운 스킨 언락했어 머리 겁나 길어 총 총 이거밖에 없네 괜찮아 스킨 이거 헤드샷 오케이 죽였어 헤드샷으로 또 없어? 금방 죽였어 오케이 여기 무고한 시민 너 이 자식 이거나 봐라 다 죽였어 오케이 헤드샷 다 죽였어 너 이 자식 오케이 세명 다 죽였어 무고한 시민 아무도 안 죽었어 오케이 마지막이다 무고한 시민 없지 오케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 너 이리와 경찰 너도 있어? 너도 한통 속이야 이 자식 4명 다 죽였어 4명 오케이 무고한 시민 0명 열어 오케이 테이저건 아니다 오케이 마지막 한판이다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죽었어 아 재밌다 한 번만 더 하자 오케이 마지막 판 무고한 시민 오 왜 이렇게 많아 누구를 먼저 죽이지? 이 보스부터 죽이자 오케이 보스 죽였어 네 이리와 자식 오케이 헤드샷 마지막 경찰 오케이 다 죽였어 오케이 여섯 명 다 죽였어 잘했어 이렇게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